정식으로 츠버사의 식구가 된 스트레일라이트, 야바야게 놀라는 메이와 언제나의 후유 모드 김겨울 씨를 뒤로 19명 체제가 된 츠버사 멤버들에게 진지하게 할로윈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푸르소 이벤트에 앞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유닛으로서 방향성과 색을 찾은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더욱 빛나기 위해 각자 스스로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이번에는 유닛 단위가 아닌 각 멤버가 섞이는 셔플팀으로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딱 맞는 타이밍에 주어진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주제와 이어지는 기획 그렇게 4개의 팀으로 나눠진 츠버사 멤버들 후아후아한 친구들로 구성된 마노, 키리코, 치유코, 치유키, 후유코 노력의 체력에 괴물이 뭉친 히오리, 코가네, 나츠하, 아사히 분위기와 개성의 다양함이 모인 사쿠야, 마미미, 린제, 텐카, 메이 전력폭발 순수집단으로 구성된 메고르, 유이카, 카오, 쥬리, 아마나 각각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는 다양한 개성과 세계 친구들이 모인 이 4팀은 할로윈 라이브 직전까지 자신들이 직접 수제로 준비하고 기획하는 라이브를 위해 레슨과 해외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팀과 유닛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메신저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츠버사의 아이돌들 즐겁게 이야기하고 각자 알고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달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기 위해 각자 마음을 다잡습니다 물론 갑자기 다른 환경으로 바뀐 팀인 만큼 각자의 차이가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붙잡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른들 새로운 날이 밝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팀별의 기획 여기서부터 노메이킹 활동기록 담당 멤버의 이름을 따서 후유팀, 나차팀, 탱가팀, 주리팀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먼저 후유팀 이미 팀의 컨셉이나 분위기가 잡힌 상황 귀여움 그것을 토대로 할로윈에 어울리는 깜짝 놀랄만한 기획을 생각하는 멤버들 가자를 직접 나눠주자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할로윈 날, 스테이지와 관객석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이어진다는 아이디어로 팬들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획을 생각해냅니다 각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후유는 그것을 조율해주었지만 마노만이 오늘 회의에서 고민이 많았기에 그것을 눈치챈 다른 두 사람 다들 대단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며 조율을 잘 하는 가운데 자신만이 무엇을 하는지 자기는 어떤 아이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고민으로 복잡했던 마노 그것은 마노만이 생각하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키도 치유코도 만약 아이돌이 아니라면 유닛이 아니라면 아이돌이 되어서 어떤 아이돌이 될지를 넘어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은 그녀들 다들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들 그런 동료들이 조언해 프루서와 처음 만난 장소로 가며 프루서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노를 찾은 마노는 드디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간 마노 드디어 유닛의 도움이 그녀가 생각하는 아이돌에 다가갔습니다 다음은 나츠하팀 나츠하팀은 댄스를 중심으로 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욕 넘치고 체력 넘치고 실력이 괴물인 멤버 사이에서 고전하는 히오리 다른 멤버들에 비해 뒤처지는 감이 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런 멤버들 사이에서 잘 쫓아오고 있고 나츠하팀 역시 그런 그녀의 열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탱카팀은 할로윈 악곡을 중심으로 특별한 연극과 노래에 맞춰 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탱카의 경우 갑자기 낯선 곳에 떨어진 가문이 있었지만 모두가 상냥했기에 주눅들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주리팀은 뭐라고 해야 하나 일단 가장 어린 카오가 있고 밝고 활발한 친구들이 많다보니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넘치다 못해 폭발 상황 각각 멤버가 활발하지만 머릿속에는 아직 유닛에 대한 생각이 있는 친구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각자가 가진 색인 만큼 그렇기에 넘치는 아이디어이니 본방까지 완성하겠다 다짐하는 주리 각자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색을 가지고 노력하며 할로윈 라이브 당일이 찾아옵니다 19인 체제로 들어선 찌바사 멤버 그리고 그녀들의 새로운 스테이지는 할로윈 라이브 최고의 스테이지와 함께 유닛으로서 색과 개성을 찾은 그녀들에게 새로운 스텝을 새로운 한 발을 위해서 프로서는 어떤 자신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것을 연장선으로 셔플팀이라는 서프라이즈 기획을 준비해줍니다 유닛을 넘어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멤버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빛과 색을 찾기 위한 숙제 나아가 모두가 놀라고 즐거워할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4개의 팀으로 나눠져서 준비되는 스테이지 각자 개성이 뛰어나서 차이점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있기에 그 색과 빛이 한눈에 보이듯 각 팀은 소속된 멤버에 맞춰 즐거운 서프라이즈 스테이지를 준비해 나갑니다 후유팀은 귀여움을 컨셉으로 할로윈에 올리게 초코나 과자를 나눠주며 할로윈이라는 날의 유래 중 하나를 이용한 스테이지와 관객석이 하나가 되는 이벤트를 나츠하 팀은 의욕과 체력이 넘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악곡에 올리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화려한 라이브 스테이지를 탱카 팀은 곡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가사를 만들며 나아가 그 가사에 올리는 극중곡을 준비함으로써 멤버가 가진 매력을 강하게 어필 주리팀은 멤버가 멤버들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색이 뿜어져 나오지만 주리라는 존재가 그것을 조율함으로써 모두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리팀은 막내인 카오도 있다 보니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기에 엄청나게 정신이 없는 스테이지가 될 팀으로 보이네요 각 팀이 준비하는 스테이지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과 개성 색과 색이 뭉친 만큼 어울리면서도 개성적인 스테이지가 준비가 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마 그리고 그 속에서 시즌2의 주제 중 하나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가 유닛의 색과 방향성을 찾은 그녀들에게 다음의 스텝을 위해서 프로에서는 유닛을 넘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개인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라는 아이돌 개인으로도 빛날 수 있고 색을 가질 수 있는 숙제를 줍니다 이는 이미 시즌2 1화에서부터 이번 시즌에서 언급되고 다뤄지며 관통하는 주제 그것을 단편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주제로 잡았다는 것을 프로사가 언급한 부분이며 만호는 그 숙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이번 셔플팀에서 계속 고민하지만 그로 인해 계속 헤매며 팀에 섞이지 못했지만 그 고민은 프로사가 말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민 치유키는 알스메가 아닌 자신 아이돌이 아닌 자신 치유쿠는 초코 아이돌이 아닌 자신 그것을 넘어 내일의 일을 고민하며 모두들 그 고민을 품고 있고 각자가 노력하며 찾고 있다는 것과 만호 역시 프로사를 만나 아이돌이 되며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으니 분명 그 고민의 답을 알고 있을 마음속의 만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에 힘입어 그때를 다시 회상하고 그 답의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며 모두와 함께 하나가 되며 답을 향한 첫 번째 간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3화는 주제에 다가간 만호와 다양한 멤버가 모여서 준비하는 개성 넘치는 스테이지의 준비가 메인이었던 만큼 다음화를 기대하게 하는 시어가는 편인데 역시 이 부분은 시즌1부터 오던 고질적인 늘어지는 전개라는 부분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시즌1에서는 좀 더 길었지만 2에서는 이걸 한편으로 해결하고 다음 4화에서는 본격적인 할로윈 라이브가 시작된다와 모두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이기도 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역시 호불호가 갈리며 애니는 3화까지 봐야 한다를 또 뒤틀어버린 샤니다운 전개였습니다 그래도 3화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중간중간 장면에서 나오는 안무와 노래의 경우 4화에서 나올 퍼포먼스와 악곡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기대감의 충전과 함께 앞으로 발매될 할로윈 앨범 악곡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만약 캐치했다면 이번 3화에서 중요한 장면은 전부 보셨고 이번 3화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잘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4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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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